아니 왜, 왜 미친 점프를 했는데 이 낙하선을 펼치려고 그러니? 자 진짜 좋은 방법은? 자아 자 내리시구요 넌 뭐 타 있어 뭐 나랑 같이 탈거야? 자동차를 타고 가지 어 뭐야? 앞에는 뭐 한 게 없는데 왜 이게 돼? 아 여기 앞에는 있네 아 야 미친 저 사람의 힘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는 거였구나? 와 사람의 힘이 장난이 아니네? 자 이제 갈 수 있어요 갑시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깜짝 놀랬네 아니요 아니요라고 멍청한 놈아 아 여기서 얘를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됐어 가자 한 명만 매달 거 그랬다 야 무슨 놈의 사람들의 힘이 이렇게 좋아 말이 안 돼 오케이 자아 한 명만 딱 달자고 그 다음에 이거 타자 와 이거 봐 얘 이 사람도 이거 못 가 이거 와 와 미친 미친 와 사람 한 명 붙었을 뿐인데 이게 와 자동차 봐 가자 내려야 이 자식아 와 뭐야 이거 뭐야 어디까지 가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가 이거 와 잠깐 왜이래 나 왜이래 어 사람하면 매달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되나 오 야 이거 어떻게 나가지 안 되겠는데 이거 야 이 미친 사람이 날 끓고 있어 야 미친 아니 무슨 사람이 이렇게 힘이 세 많이 돼 이게 사람이 이렇게 힘이 세단 말이야 와 자 여기서 gta 실험 자동차 자동차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 어우! 실험이 딱 적당한 놈이기네 여기하고 얍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봅시다 잘가네 방향이 같애서 저런가? 아니아니 아니아니뭔쳐 자 빨리 가요 다시 가야겠다 그렇지 이 차랑 이 차랑 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 어 이 차랑 가게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리고 이 차에 붙는.. 잠깐만요 니 운전석이 없어 내가 해야겠어 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부터 실험을 하는거에요? 자 친절한걸 하자고 친구 자 자 자 끌어봐 날 끌어보라고 스파이더맨을 끌어보란 말이야 어 좋았어 나이스야 좋아서 어 내가 완벽하게 이겼어 좋아 와 이겼어 그래 이거다 와 상당히 바 야 나 문짝 좀 왜이래 문짝 좀 닫아야겠어 내는 오픈카가 가장 좋은 자동차죠 내린거 아냐? 어디서 내리래 내가 됐어 됐어 나 이러면 저 사람까지 따라올 것인가 이 차에 힘이 되게 좋은거 같애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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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지겨 미치 야핳 야 흉기야 흉기 흉기야 흉기 어 야 잘 안간다 뒤에 뒤에 사람 뒤에 사람은 꼈다 뒤에 사람 꼈어 이거 말고 저 멀리에 뭐 한 명 있는 것 같애 내가 아까 묶어줬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뒤에 어어 저 사람 사람이 끌려야 정상인데 어 저 사람이 지금 어디선가 붙어가지고 힘이 잘 안 들어가거든 저기 저 끌려온다 저 끌려온다 저 끌려온다 저 봤어? 사람 끌려오는 거 봤어? 저 저 뒤에 막 날라다니지 좋았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기차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를 타도록 하죠 아 자 이걸 고속도로 타고 간다면 아마 고속도로 차량들 모두 다 파괴해야 될 거 저 사람은 저 땜에 자동적으로 성형 수술을 하게 되겠네 자자자 자 그렇지 그렇지 완벽한 운전 완벽한 운전 와 지려 야 사람은 어떻게 됐어 아이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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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어 VO 가줘 야 빡쳐서 안되겠다 아 다 좋은데 잘 안가 차가 잘 가는 놈으로 바꿔야겠어 자 스파이더맨 모드는 묶는건 별로 아닌거 같애 헷갈린다 길이 어디지? 아 여기구나 핵에 매달면 거의 못가 자 갑시다 자 오늘 마지막 컨텐츠 기타 기차를 과연 파이더맨은 기차를 기차에게 거미줄을 쏘면 어떻게 될까 야 이게 실제 운전보다 더 어렵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근데 외국차들은 차량의 선이 진짜 넓네 우리나라는 이거에 한 어? 이 자동차의 반만큼은 없어 옆에 간격이 외국은 진짜 운전하기 편할거 같애 뉴욕 이런데만 아니면 자 이제 근처에 철도를 탑시다 항상 저는 기차 얘기를 하면 바로 기차 오더라구요 자 이번에도 과연 기차가 올까 조금 더 가야겠다 기차는 또 찾으러 가면 안돼 진짜 조금 여유를 두고 가만히 있다가 뒤도 이렇게 가끔 볼때마다 기차가 나옵니다 과연 기차... 자 그것도 재밌겠다 기차한테 자동차를 붙여보는 것도 재밌겠어 다른 자동차들도 다 끌려갈거 아냐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완벽한 생각이 났어 여기서 기다리다가 여기는 가는 차를 모두 다 엮어버리는거야 그 다음에 기차한테 저거 선물로 주는거지 너무 빨라 어 왔어 야 기차왔어 아 이런 자 여기하고 이거하고 붙여보도록 하지요 뭐야 설마 아 기차 타겠데 됐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안전하게 가네 어어 야 자동차 붙었어 야 자동차 붙었어 야 이거다 그래 여기서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붙이고 수많은 자동차들을 여기다 붙여야겠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 이거였어 완벽한 아이디어야 어 완벽한 아이디어였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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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 안돼 야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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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뭐야 이거 피가 갈려 왜이래 왜이래 스파이더맨 침착해야 돼 침착하게 해야 돼 스파이더맨 넌 이 도시의 영웅이야 자 조마자 됐어 앞쪽으로까지 오 어어어 밑진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저기서 낙하사는 별치고 어 어 큰일 날 뻔했어 어 깜짝 놀랐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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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당장 일어나 됐어 어어, 힘들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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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트런이 걸려있어가지구 이게 아, 됐어, 그냥 이 상태로 가자 자, 계속해서 모든 차량들을 기차에게 한번 걸어줘봅시다 자, 아, 가장 좋은건 반대쪽 차량들을 걸어주는 것도 괜찮겠어 어어, 야, 차량들만 넘어오고 있어, 야 아주 훌륭하다 어, 그렇지, 이런 차량들 어어, 그렇지, 그렇지 어어, 좋아, 좋아 야, 좋아 내가 워낙에 바로 이거야 어어, 아주 마음에 들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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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도 한번 해봐야겠어 기차에 모든 걸 매달려보자 헬기도 한번 매달려보자 자, 이거야말로 진짜 꿀잼이네 야, 그렇지 야, 그렇지 어어, 좋아, 좋아 자, 근데 과연 기차가 두 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우, 난이 났네, 난이 났어 자, 반대쪽에 기차오면 묶어버려야겠다 일단, 헬기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경찰을 켤까? 좋아서, 야, 경찰을 키는 게 나을 것 같애 한번 경찰을 켜봅시다 와우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야, 오진다 오져 야, 오져 개오져 어, 아, 아이 아니, 미친 그게 아니지 자, 어어, 어 어, 어 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가야돼 됐어 어, 클랩 뻔했어요 자아 여기 진입할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많은 잔향들이 오고 있네요 머리 조심해야되는 부분인가 자, 현재 아프리카에서 200명 넘게 시청중이신데 다음 팟은 현재 60명 시청중이시네요 자, 우측하다리는 좋아요 즐겨찾기 유튜브에서 많이 한번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는 아프리카 다음 팟에도 눌러주시고 유튜브는 우측하다리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수가 있어요 어, 유튜브에서 조많은 검색해서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비행기만 와봐라 이제 죽는다 너넨 이 정도면 경차 뜰만한데 이 정도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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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차도 여기다 붙여봐 좋았어 뭐야 이거 좋아 너도 일로와 됐나? 경차 떴다 경차에 떴습니다 자, 이제부터 헬기를 붙일수도 있겠네 됐어 어? 기차에 불이 붙은건가? 기차에 불이 붙기도 하네 내가 처음 봤네 내가 처음 봤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기차에 불이 붙는거 난 진짜 처음 봤어 이게 아예 탔네 칸이 타버렸어 우와 이럴수도 있네 어 야 저 끌려간다 끌려가 야 저 경차 끌려가 야 경차 끌려가는거 귀요미입니다 됐어 됐어 와 와 오늘의 명장면이다 오늘의 명장면이다 야 자, 헬기들도 언능 왔으면 좋겠 아직은 별이 두단계 계속해서 주렁주렁 달고싶다 계속해서 주렁주렁 달고싶다 자, 저기도 있네 달아주고 자, 끌려오죠 역시나 어 야 이게 제일 꿀잼이네 이게 제일 꿀잼이야 저저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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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이미 끌리는거고 저거 안맞게 조심해야겠다 잘못하면 가겠는데 한단계만 더하면 헬기 올거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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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그렇지 그렇 째 아 까비 와 와 야 이거 야 이거 나 막겠다 야 나 이러다가 나 막겠어 야 별 3개 됐다 이제 비행기 오겠다 헬기 오겠어 자 여기 넘어가면 이제 헬기 올거 같은데 저희는 기차 결혼식입니다 이틀 자 헬기 왔어요 자 헬기를 부치겠습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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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좋았어 자 헬기에 뭐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네 자 에 해쿨잼 조종을 못합니다 와 아 아 아 와아 거미줄의 힘이란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를 들어갈 때 어? 헬기 터졌나? 어 저기있네 저기있네 저기있어 아 저 이었네 저건 이었어 와아아아 계속 걸고 가고있어 헬기도 아마 저 뒤에 들어오고 있을겁니다 와아아아 끝내준다 끝내줘 어우 야 뭐야 이거 살아있잖아 이에게 놀라운데? 아 이게 관통이네나보네 이게 관통이네네 지금 보니까 비행기가 있으면 난리나지 진짜 비행기만 할 수 있다면 대박이지 일로 가는 지역이면은 아 일로 가면 비행기 나오려나? 비행기까지 하면 대박인데 아 뭐야 경찰 풀렸어 이럴수가 경찰 이렇게만 죽었는데 이걸 민중의 지팡이들이 버리네 아 뭐야 나한테 누가 총 쏜거야 지금? 갱단 자식들 저거 비행기 있으면 진짜 꿀잼인데 근데 일로 가면은 한바퀴 돌긴 도니까 잠깐만 웨인은 웨인 취소하고 어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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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닌가 아 거리가 안내 아 정말 깝이다 이거 순할하면 좀 나으려나 아 총알이 나가네 아 깝이다 깝이 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어 어 됐어 어 이런게 있네 조심을 해야겠네 저 주변에 이런 왜이래 왜이래 아니야 아니야 야 봐야돼 어우 야 여기 난리났다 야아 미친 사람이 살아있어 사람이 살아있잖아 됐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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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들 이거 저기 딱 좋았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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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가야겠어 내가 아 아 이놈의 슈퍼점프 땜에 야아아아아아 됐어 왔다 자 경찰이 다시 떴네요 자 근처에 있는 자동차들을 이제 선물로 다시 장식하겠습니다 자 경차도 자 반대쪽 차선의 차량들도 강제 유턴을 시켜버립시다 자 모든 자동차들을 다 유턴시켜버리지요 자아 반대쪽 차선들의 차량을 끌고갈때가 제일 꿀잼이야 그중에서 사람이 한 명 있네 됐나? 안되네 야아 다시 한번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된다 4 4 5 5 5 5 6 6 9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야핰 미친 어 시작돼서야 야 나란히 다 주차하시네 어 나란히 다 주차하시 안에 딱 들어오셔 어 안에 딱 주차를 하시네 어 어여어여 동물들은 뭐야 근데 모르는 일이야 이거는 모든 어딜 그렇게 가세요 다시 들어오셔야지 어어어 왜왜왜왜왜 왜이래 경찰차도 붙여버려 모든걸 다 붙여버려 됐어 와아 비행기 딱 한번만 해보고 싶다 비행기 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하네 추락하려나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미친 와 지리네 개 지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저 비행긴가 비행기 같은 데 저기 멀리 비행기관 오는거 같은 자 저걸 한번 볼까요 뭔가 오긴 와 뭔가 오긴 오는데 아 새인가? 비행긴데 저거 됐다 붙였다 야 붙였어 붙였어 저거 붙였어 어어어어어 꺾인다 꺾여 저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다시 끌려올텐데 저 저 착지한다 착지 저 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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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스나로 보자 스나 저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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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봐 필살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저거 아 안개가 끼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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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거 야 이거 날씨좀 바꿔봐 날씨 왜이래 날씨좀 바꿔야겠어 클리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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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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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아까워 비행기 어디갔냐 어딘가 있을거에요 지금 비행기 어디 붙었을텐데 진짜 큰 비행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도 다같이 옵시다 좋았어 내꺼 내꺼 다 내꺼 자 저기 놀러가는 저 부자까지도 갖고옵시다 맞추기 쉽지가 않은데 어? 저거 뭐야 아 새다 새 아 새야 자 2월 비행기 한대만 해보자 비행기 한대만 2월 비행기 한대만 헬기 이런거 말고 비행기 해보고싶어 기차끼리 연결하고싶은데 기차가 지금 막 없어요 반대쪽 기차가 안와 기차가 원래 한대대면 잘 안오더라고 어어 좋아 야! 이거야! 자동차들이 엉켜져 지금 야 그와중에 지금 아직 안전한 자동차가 안되있네요 사람도 타있어요 저렇게 타고있다간 언젠간 저차는 불이 야야야야야야 야 어어 저 언젠간 이차는 불이 날텐데 저 빨간차 얼마나 사는지 봅시다 어어우우 아직 매지